비선대 0.4km 남았는데 금강굴 0.2km 남았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측 동행이세요. 우측 동행이세요. 우측 동행이요. 무서워요? 아 여기가 엄청 무서워. 무서워요. 이쪽에는 무서워서? 불편한 일상의 일상의 일상은? 가사에서 오빠나가가? 욕심까지는 물건들 중. 불편한 일상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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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상은? 아, 욕심까지는 물건들 중. 말소, 물건들 중. 아, 응, 응. 아, 응. 아, 되게 김광고리구나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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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막이하고 쫓기하고 보냈다고 가방 좀 벗어놓고 이리로 갔다 와야 되겠다 가방 좀 벗어놓고 가요 벗어놓고 가요 가방 가져와요? 무거운데? 누가 가져가겠어요 무거운데? 뭔가 바람이 좀 벗어놓고 가요 벗어놓고 가요 바닥으로 가요 벗어놓고 가요 바람막이 고춧가루 고추장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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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 gia prelim 찹찹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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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잿 Unit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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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